음악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63회 안녕하세요 전 오늘 다시 임시로 진행을 맡은 남지원 기자입니다 남지원 씨는 임시로 맡아봤고 정식으로 한번 맡아봐야 될 텐데 임시전문기자라고 불러주시오 어쨌든 오늘도 시계는 돌아가니까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난처한 질문이 맨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얼마 전에 누가 동료 중에 아들인가 딸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정몽주가 좋아 정도전이 좋아 이성계가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데요 역사적으로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냐 물어봤답니다 남지원 기자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학교에서 정몽주의 시조를 배웠던 사람으로서 정몽주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물어본다면 누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늘 얘기지만 역사에 정답 요의라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도 따라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100% 나쁜 사람 100% 좋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어적이라든가 이런 인면수심의 파렴치 이런 사람들을 빼놓지만 나머지 이렇게 보면 100% 나쁘고 100% 좋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인간관계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구별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몽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사극 트렌드가 여말선출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육룡이 나라지한 거 보세요 아니요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판타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통 드라마가 좋지 그런 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여말선초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특히나 개국의 주역들 그런 주제로 하는 사극이 많고 그래서 충신이라는 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망고의 충신 뭐 이랬던 정몽주의 어떤 명분이랄까 그런 건 잊을 수 없는 거고 요즘에 의리의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몽주야말로 의리의 화신이니까 한번 그리고 요즘의 의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몽주의 의리 정몽주의 의리의 실체를 한번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사실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정몽주는 좀 깊이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뭐 조선의 걸림돌이죠. 간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국공신 조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간신 정몽주가 정권을 잡고 고렷대죠. 그 전하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를 죽이려 했다가 차명을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뭐 하기야 정몽주야말로 그 역성혁명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뭐 그뿐이 아니고 사실 뭐 조준 언급대로 정몽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조 이성계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이성계는 정몽주를 좋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살 털인데요. 물론 뭐 이성계가 좀 나이가 많은데요. 처음 만난 게 1364년에 만났다는데 당시에 그 이성계 나이가 29살 정몽주가 27살이라는 거죠. 당시에 정몽주가 자기를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제 선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한방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종사관 그 사람을 참모로 해갖고 그 사람이 참모로 해갖고 이제 여진정벌에 참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성계가 원병을 이끌고 한방신을 도우로 했다가 거기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성계와 정몽주가 운명적으로 만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무장이고 정몽주는 문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그 이후에 참모노돌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조전원수라 해서 이제 도울조자거든요. 그래서 장수를 보좌하는 일종의 참모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성계를 보좌했다고 그러죠. 네 그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아요. 그 정도전.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이 나중에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 이제 태종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태종으로 직위한 후에 이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왕 때 부왕이라는 건 이제 아버지 태조 이성계 때 양정 정씨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몽주요. 한 사람은 정도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몽주는 고려 말에 고려의 시중이 되어서 고려의 충성을 다했고 정도전은 이 아버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은혜에 감격해서 힘을 다했으니까 두 사람의 도리는 모두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태조 이성계가 그렇게 아꼈다는 뜻이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정몽주도 마찬가지고요. 정몽주도 이성계를 제갈량 그러니까 제갈량과 장량으로 이제 빗대서 칭찬을 하는데 이성계가 외구를 섬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 어떻게 보면 유비의 책사 제갈량을 비유를 하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 장량을 이성계에 빗댄 거죠. 책사에 비유를 했다는 건 그럼 이성계가 고려의 책사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 정도전하고 이제 손을 잡고서 어떻게 보면 쓰러져가는 고려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고려가 망조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사극에서 봤듯이 이인이민을 대표하는 어떤 권문세족의 횡포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란해진 고려의 정치 사회 뭐 이런 걸 개혁하러 했던 건데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이 주도했던 이른바 이제 흥국사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담해갖고 공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흥국사 모임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역사에 나오는데요. 창량과 공량왕의 옹립을 논의했던 창량의 폐위 그 다음에 공량왕의 옹립을 논의했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태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등이 흥국사에 모여서 의논했다. 우왕과 창왕은 본디 왕씨가 아니다. 신돈의 후손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거지징금을 패하고 참임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왕과 우왕이 신돈의 아들인가요? 네 그게 이제 역사에 나오는데요. 요승 신돈이라고 나오잖아요. 공민왕 때 개혁을 하려다가 결국 안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계곡 세력들 고려말의 창왕 우왕은 고려왕실이 왕씨가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창왕 우왕을 어떻게 불렀냐면 신창신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흥국사 모임에서 고려의 신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칠대손인 정창근 왕요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이 공양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양왕입니다. 어쨌든 정몽주가 이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성계 세력에 가담한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성균관에서 같이 교류하면서 노선을 같이 했던 이색, 길제, 권근 이런 사람들하고 갈라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성계랑 정도전과의 그런 어떤 밀월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가는 길, 목표가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의 세력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정몽주가 생각했던 고려의 개혁 이런 게 아니고 역성인명이잖아요. 나라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언제부터 갈등이 생겼나요? 이성계와 정몽주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 이게 이제 윤희 2초 사건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사건 같은데 윤희 2초 사건이란 뭐죠? 네 뭐 우리가 역사서에는 잘 보여지 않는 사건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고려의 멸망, 조선의 개국을 이제 재촉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1390년 5월에 벌어졌는데 누구냐 하면 파평균 윤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중랑장 2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명나라 처음에 이제 명나라 그때 신생국이었거든요. 황제가 그때 개국 황제가 주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명나라 황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가 자기 사돈 공양왕을 이제 이성계의 사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양왕을 새 임금으로 세운 다음에 곧 명나라를 정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희 2초가 뭐라 그러냐면 이성계 측이 명나라 정벌에 반대했던 그런 재상 이색과 조민수, 우연보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라고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꼰지른 거죠. 이성계가 그러니까 자기 사돈인 공양왕을 임금으로 올리고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다. 그것도 이색, 조민수 같은 그런 재상들을 다 죽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얘기한 게 고려에 알려지게 되니까 고려가 아주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역공을 해가지고 이색, 조민수, 변한렬 이런 사람들 19명을 축출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정몽주의 역할은 뭐였나요? 이성계는 이참에 이제 역성혁명을 하려 한 거고요. 이성계 측에서는. 그리고 정몽주는 이 고려태주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계승한 공양왕을 받들어서 다 쓰러져가는 어쨌든 500년 사직을 부여잡기로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가 이색, 공근 등의 사면을 권위했어요. 공양왕한테. 그러면서 이제 옛날 세력과 결합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승부는 어떻게 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려사직을 지키려고 했던 정몽주 세력. 그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박차를 가했던 이성계 세력. 이제 반목이 흥미진진했는데요. 이 정몽주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럽니다. 태조실력, 나중에 태조실력을 보면은 정몽주의 어떤 반격, 그다음에 죽음. 뭐 어떤 숨막히는 순간을 뭐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1392년 3월에 이성계가 이제 사냥하다가 말이 이제 징창에 빠져갖고 넘어집니다. 낙마를 하는데 실력이 이때 이제 정몽주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쁜 내색을 하면서 이 기회에 태조 이성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태조 이성계를 어떻게 제거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 정몽주가 대간들을 사주해가지고 대간이라는 건 이제 임금한테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관원이나 사관부 이런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간들을 소삭거려갖고 이성계의 어떻게 보면 보좌역, 이성계의 참모인 조준 등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계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력을 뭐라고 하냐면 정몽주의 사주를 받은 대간이 조준, 정도전, 남훈, 윤소정, 남재 이런 사람들을 탄핵을 했고 그 탄핵을 받은 이성계파 여섯 명이 결국 외지로 귀향을 갔다. 정몽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여섯 명, 육인방의 차명을 촉구하는 그런 상성을 올립니다. 그러면 역성혁명 세력이 일기에 빠진 거네요? 절차절명이 일기에 빠졌다고 보는데 정도전이가 국문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게 해가지고 죽이겠다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의 다섯자들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방원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급히 찾아갑니다. 아버지 정몽주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 정몽주를, 저 정도전을 지금 국문하면서 우리 집안까지 연루시키고 있다. 형세가 엄청나게 급하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방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성계는 뭐라고 그랬나요? 이성계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정몽주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고 사는 거는 명이 달려있는 건데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가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모르죠. 뭐 실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쌓으려고 이제 실록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성계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들이 멋대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언의 명령을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주는 거예요. 표정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뜻은 죽여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직접 나선 건가요? 아버지의 속도서를 이제 알아차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1392년 4월 4일인데요.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몽주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 허물을 다 뒤집어 쓰겠다. 내 밑에 있는 애들 니네들이 누가 이 씨를 위해서 힘을 쓸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요. 이 측근들 다 불러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의 측근인 조영규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댑니다. 그리고 조영무, 고역, 이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내가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나서게 되는 거죠. 정몽주가 눈치를 채지 못했나요?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변중량이라는 사람이 정몽준한테 위험하다고 누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사태의 출연을 보려고 이성계를 병문안을 해요. 이게 이제 천녀일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계가 전과 같이 똑같이 대접했다는 거죠. 실력에 따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일 생각이 없었으니까 뭐 그랬다 이렇게는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철석같이 믿은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정몽주가 이제 뭐 이렇게 보고서 그 딱 마침 또 마침 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뭐 전판개성부사 유원이라는 사람인데 조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귀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태조실력을 보면 이제 그 당시 4월 4일에 어떤 참국의 순간을 굉장히 생생한 필치로 전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조용규 등이 달려가 정몽주를 쳤으나 맞지 않았다. 정몽주가 조용규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해서 달아났다. 조용규가 급히 쫓아가서 말머리를 쳐서 말을 넘어뜨렸다. 정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려갔는데 이때 고요 등이 쫓아가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참혹한 장면이네요. 이 성캐도 정몽주 암살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뭐 길길이 날뛰다 그럽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 집안의 충이 뭐 우리 집안이 충호로 세상이 알려졌는데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내가 정말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이제 실력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뭐라고 그랬나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아니 아버지 정몽주 등이 우리 집을 그렇게 모함을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겠냐. 이 정몽주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곧 아버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라고 이제 되돌았다 그런 거죠. 그랬으니까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는 정몽주를 간신이라고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뭐 태조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뭐 평가를 했다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간신이라고 그랬다가 10년도 안 돼서 평가가 사실 바뀝니다. 정몽주가 죽은 뒤에 9년만인데 1401년인데 그것도 이제 태종이 즉위를 한 다음이요. 다음이에요. 그때 권근이 태종한테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 그걸 이제 치도 육조목을 권하는데 그 부분 다섯째 조항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이 창업을 이루고 수상을 할 때는 반드시 전 왕주의 충성을 바친 신하한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세의 강상을 굳건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려의 충성을 바친 사람한테도 상을 줘라. 그렇습니다. 권근이 이제 정몽주의 이름을 드디어 거론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몽주는 태상왕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의 청거로 출세를 했으니까 아마도 당연히 이성계에게 충성을 다하려 했을 것이다. 정몽주는 또 이 천하의 인심이 이성계한테 돌아가고 있었으면 또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고려 섬기던 곳 고려의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절개를 지킨 사람한테는 상을 내려야 됩니다. 그를 절개의 상징으로 모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 이제 기반을 닦았으니까 앞으로는 조선을 지키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고려를 지켰듯이 앞으로 이제 조선을 지키는 신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를 절개의 상징으로 떠받들자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지만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정몽주는 자기가 직접 죽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권근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정몽주왕 때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리죠. 문충이라는 게 사실 그를 문자하고 충성을 충자잖아요. 그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 부사의 직함을 추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간신해서 망고의 충신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참 태종도 대단한 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좀 존경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1402년이죠. 태종 2년인데 태종이 과거 합격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정몽주를 칭찬합니다. 정몽주가 시골 출신으로 장원의 영예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호방함이 정말로 누구하고 비길 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 중에 한 사람이 태종의 평가에 화답을 하는데 정몽주 같은 분은 정말 중국에도 드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역적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충신이라는 그런 극찬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태종의 아들이죠. 망고의 충신자의 성군이라는 세종도 정몽주를 무지하게 칭찬을 하는데요. 1431년에 대신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려말에 우리 사문이라고 있잖아요. 사문을 거론하면서 일일이 인면을 통하고 있는데요. 사문이 누군지 아세요? 네. 포은정몽주, 야은길제, 목은이색이잖아요. 세종이 그 세 분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 맨날 외워야 되는 거죠. 사문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종이. 다 이제 품평열을 해요. 고려말에는 충신과 의사가 매우 적었다. 어떻게 보면 목은이색 같은 사람도 절의를 다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독 포은정몽주와 야은길제가 예딩금을 위해서 고려를 위해서 절개를 굳게 지켰기 때문에 뒤에 벼슬을 추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종이 다르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몽주는 순수하고 참되지만은 길제는 뭐가 낫다고 볼 수가 있다. 라고 평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길제는 정몽주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색은 절의를 다하지 못했고 길제는 뭐가 낫고 정몽주는 순수하고 참됐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최고라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뿐만 아니라 후대 임금들 같은 경우가 한결같이 정몽주를 지켜세우면서 정몽주의 후손들을 발탁하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종 직위년인데 1450년에 문종이 정몽주의 증선, 증선자인 정윤정에게 관직을 내리거든요. 그럼 정몽주 가문은 어떤 대쪽같은 절개의 집안으로 알려졌나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성종 때인데 1479년인데 아까 얘기했던 정윤정이 성종의 후궁선발에 반대하는 상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성종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사겠다는 건데 사실 임금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종 임금이 불같이 화를 내요. 저렇게 망발을 내뱉는 걸 보니까 반드시 뒤에서 누가 소삭거리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배우를 찾아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엄발에 처하라는 엄명이 내리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제 신로계를 쓴 사관이 매우 흥미로운 평을 내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윤정은 정몽주의 증선이다. 그의 상소가 비록 황당무게 했다 그러지만 아마도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말에서 증저부 정몽주의 풍모가 보인다. 그냥 임금이 그의 말을 옳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일인데 이게 뭐 하면서 이제 쩜쩜쩜 하면서 이제 안타깝게 그럴 일일 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관이 오히려 성종을 슬쩍 디스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관이 뭐라는 거죠. 정몽주 증선인도 오죽했겠냐.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정몽주 증선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뭐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슬쩍 씹은 거죠. 네. 그런데 아까 그 정몽주의 절개가 의리랑 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몽주는 의리의 끝판왕 종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찬말로 뭐 정몽주 의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 의리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이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그것도 재상이죠. 서해 유성룡이 이분이 이제 정몽주를 의리의 화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포은 선생은 의리지학으로 모든 유생들을 위해 재창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대종으로 삼았다. 국가가 존재하면 함께 존재하고 국가가 망하면 함께 죽었으니 고려 500년 강상의 중함을 자임했고 또 조선 억만년 저리의 가르침을 열어놓았으니까 이 정몽주 선생님 공은 정말로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뜻인가요? 대종이라는 거는요. 어떤 가문의 적장선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남 가문이 뭐라고 하면 적통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의 마다들 계통이 가장 큰 어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은 정몽주는 의리 하나로 모든 유생들의 형님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데 정몽주의 의리와 요즘 유행하는 그 의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다릅니다. 요즘 의리라는 게 뭐예요. 일상적으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그런 거구나 아니면 친구 간의 어떤 친분 그다음에 불량배 범죄집단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조직을 배반하지 않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의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리는 사실은 유교적 전통의 의리는 아닙니다. 그럼 요즘 의리는 언제 생긴 거예요? 아마 이제 일제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일제의 윤리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바로 끼리라고 그러는데 끼리. 끼리가 의리입니다. 의리.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에서의 길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가족 간 친지 간 영주 농로 간 이런 구체적인 인간관계 뭐 이런 데서 이제 요구된 덕목인데 이 일본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파고들어와 갖고 어떻게 보면 아래 위에 어떤 맹목적인 뭐 그런 신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의리의 개념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집단 내에서의 맹목적인 의리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뭐 집단 이기주의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의 의리는 소집단의 맹목적인 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폭력 배관의 어떤 그 형님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맹목적인 의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몽주의 의리는요? 이 유교에서 의리의 의미를 풀자 그러면 되게 심오한데요. 의는 뭐냐면 도덕성과 올바름이거든요. 그다음에 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치잖아요. 이치거나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리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는 서예가 언급했고 실록에든지 여러 차례 등장하는 하는데요. 의리지학인데요. 이게 의리지학이라는 건 사실은 성리학을 뜻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바름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성리학이거든요. 올바름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해관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의리지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포은정몽주 하면 다 쓰러져가는 고려를 지탱하려고 좀 헛된 힘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포은정몽주 하면 어떻게 보면 조선 성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리지학의 으띠이었다는 소리인데요. 고려사를 보면 열전정몽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고려에 들어온 경서로 그러니까 유교의 경서가 있는데 주자 집주 집주뿐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포은의 강설 포은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한 내용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빼어놨다. 목은 이색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포은정몽주의 논리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 이치에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은정몽주는 동방이학 그러니까 동방성리학 주어자학의 비조로 추대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정도전도 산봉 정도전도 정몽주 학식에 대해서는 감탄했다면서요. 극찬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500년 동안 이런 정도의 이치에 도달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유생들이 자기학식을 고집하고 사람들마다 이 설을 제기했지만 다른 설을 제기했지만 포은은 그러한 물음이나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약간의 착오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중에서도 의리를 실천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의리만 내세운 게 아니라 실천하는 의리. 실천적 의리 정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유학자의 돈은 모두 일상의 일로 음식과 남녀는 모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극한 이치는 일상에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정몽주가 지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과 발음을 지키는 일상의 도리와 그리고 일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몽주가 말하는 일상의 도리라는 건 우리가 공자의 정명론을 하는 건데요.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나라 정공이 경공이 나라를 다스린 도리를 묻자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군군신신부부자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화는 신화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정명론이라는 게 결국 자기 분수와 명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올바르지 못하고 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몽주가 일상의 도리를 실천한 예가 있나요? 고려 우왕 때인데 우왕 때. 당시 고려가 이제 그때 당시의 신생국 명나라의 관계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내부에서 공민왕 시의사건이 막 일어나고 게다가 또 고려가 명나라한테 공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명나라가 트집 잡고 그래서 명나라가 고려가 사신을 보낼 때마다 고려 사신의 권장을 치고 유배를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 가기 싫어했겠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 그래도 누구는 가야 되니까는요. 뭐 가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서로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는데 뭐 당시에 이제 우왕이 명나라의 황제죠. 주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술단을 보내는데 거기에 단장이 이제 진평중이라는 사람을 결정을 해요. 이 진평중이라는 사람이 당시 실력자 중에 인겸미라고 있대요. 인겸미. 그 인겸미한테 이제 노비 수십 명을 뇌물로 주고 이래갖고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대타로 정몽주를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정몽주도 열받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의리는 아니었겠죠. 사실 우왕도 좀 캥겼을 거 아니에요. 뭐 대타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몽주를 불러서 넌지시 한번 의왕을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제 정몽주가 쿨하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군주의 명령은 물불이라도 피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명날의 수도가 당시 남경이었는데 거리가 8천이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간다 해도 90일인데 이제 겨우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갔나요? 뭐 한 채 주저없이 그냥 명을 받자마자 떠났다는데 이게 사실은 황제의 명인데 늦게 가면 사실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불철주와 재촉을 한 끝에 천신만 것 끝에 하여튼 황제의 생일날에 맞춰갖고 얼마나 뛰어갔겠습니까. 남경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명나라 황제 주원장도 사실 그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사정을 다 알고 뭐라 그러냐면 고려의 신하들이 서로 오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 날짜가 임박하니까 너를 보낸 거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주를 저간의 사정을 파악을 하고서 특별히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대충 다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주원장이 고려를 좀 시험한 건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명황제가 이제 정몽주가 오니까 당시 억류 중이었던 이 사신들 옛날 사신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고려와 외교관계 회복을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몽주의 의리가 나중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도 칭송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명분에 맞는 도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몽주의 의리였다니까요. 유학자들이 사실은 정몽주의 학문을 보고서 이제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괭필 조광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정몽주를 한국 주자학의 시조로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대생이라는 사람은 정몽주는 동방이학 그러니까 성리학의 조종이 됐다. 그러니까 으뜸이 됐고 시조가 됐고 그랬는데 불행히도 고려가 망하는 바람에 살신성이라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황은 뭐라 그러냐면 정몽주의 충절은 천지간에 시줄과 날줄이 됐다. 우주의 동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송시열은 정몽주 선생 포은 선생이 출생하신 것은 고려주의 행운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행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시대 유학자들의 아이돌 같은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몽주 선생처럼 이렇게 의리가 있는 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정몽주의 우선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왕주시대가 아니니까 임금을 위한 충성은 이제 아니고요. 백성을 위한 충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명문을 다지고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주 선생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백성을 위한 임금에 의해 향한 의리도 되지만 이제는 이제 백성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